기독교 강도 안에는 강의의 요약이죠. 공부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 존 갈뱅, 고뱅, 영어로는 칼뱅이라고도 1564년 만 55세로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영이 어디에 있는 것? 천사의 정체가 뭐냐? 성령 하나님의 파역이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이죠? 회개는 무엇이죠? 칭의는 무엇이죠? 중생이라든가, 섭리라든가, 원죄라든가 아,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제가 소개해드릴 때마다 기쁨이 있으리라 봅니다.